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반갑고요.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바로 두둥탁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건데요. 바로 이름하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지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만 개념을 정확히 몰라. 언제 뭐 생략이 된다 뭐 접속사 대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개념을 잘 몰라. 그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딱 5분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접속사 대지 잘 보세요. 자, 일단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일단 문장 있다고 생각을 해. 어떤 완전한 문장이 딱 있어요. 문장이 있단 말이야. 뭐 주어가 동사합니다 해가지고 문장이 딱 있어. 근데 그 문장 앞에다가 잉치킨 이렇게 됐을 딱 붙이잖아요. 문장 앞에 됐을 붙이잖아. 그런 순간 마법이 일어나요. 명사로 바뀌어요. 명사절. 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인데 그 속에 이제 주어동사가 들어있는 걸 이제 절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주어동사가 full로 안 들어있는 걸 구라 그러고 아무튼 간에 문장 앞에 대시 딱 하고 잉치킨 붙으면은 명사 덩어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이제 뭐뭐 하다로 끝나는 문장이 아닌 거지. 명사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해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 like you가 있어요. 이러면 님들 어때요? 문장이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제가 여러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문장이란 말이야.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맞죠? 근데 요 앞에다가 that을 요렇게 딱 붙여주게 되면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야. 신기하죠? 단어 하나를 추가했는데 문장이 아닌 게 돼버려 오히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것으로 해석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해석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 돼요. 알겠죠? 우리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라 그러잖아. 맞잖아요. 그쵸? 완전한 문장 앞에 대시 붙었다. 뭐뭐 하는 것. 요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명사라 그랬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개념이 있어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대답해야 돼요. 못하셔도 좋아. 괜찮아. 지금부터 외우면 되지. 명사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게요? 명사. 명사는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어. 그렇죠. 목적어. 그렇죠. 보어. 오케이? 주, 목, 보로 사용 가능. 오케이?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사는. 오케이? 그럼 제가 요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흡! 자. That I like you is true. 라 그랬죠? 그럼 봐봐봐. 이것만 보면 내가 너를 좋아합니다. 문장인데 앞에다가 대시 붙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 됐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It's true. 사실이야. 그럼 보세요. 이 접속사 대덩어리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그렇지. 문장의 주인공. 맞죠? 문장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느니가로 해석되면 우리 주어라 그러잖아요. 은느니가. 맞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야. 이때의 접속사 대. 생략 가능할까요? 아아. 생략 안 됩니다. 생략 안 돼요. 주어 자리에 쓰인 접속사 대. 생략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얘는 뭘로 쓰였을 것 같아? I think that I like you. 나는 생각해. 아니, 뭘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또 앞에 대 붙었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살짝 의역하면 뭐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맞죠? 그러면 이 대덩어리는 문장에 어떻게 쓰인 거예요? 목적어. 그렇죠. 선생님, 저는 목적어가 뭔지 모릅니다. 아, 목적어거든요, 여러분들.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그럼 보세요. 내가 생각한다 그랬지. 이게 동사야. 나는 생각해. 아니, 생각하는 대상이 뭔디? 뭘 생각하는디? 아, 바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인정. 의역하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때 접속사 됐은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 이때가 바로 접속사 됐 생략 가능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시작. I think I like you. 됐 넣어서 읽어보세요. I think that I like you. 됐 빼서 읽어보세요. 시작. I think I like you. 이게 가능합니다.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자, the problem is that I like you too much. 그랬어요. 이번엔 뭘로 쓰였어? 문제는 바로, 자, 문제는 뭐뭐입니다. 뭐래요? 자, 대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너무나 많이 좋아한 다야. 근데 앞에 대신 붙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것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많이 좋아한다는 것 이야. 가 되죠. 그럼 봐봐요. 문제는 바로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적당히 좋아해야 되는데 아우, 난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대덩어리는 뭘로 쓰였게요? 보어. 보어로 쓰인 거예요. 보어. 선생님, 저는 보어가 뭔지 모릅니다. 보어는요.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할 때의 보자예요. 알겠죠? 선생님, 얘가 뭘 보충 설명하는데요?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The problem is The problem is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잖아. 아이, 선생님, 그런데 문제가 뭔데요? 문제가 뭐냐고 저한테 말씀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e problem is that I like you too much.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크으, 그럼 갬동. 맞죠?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그럼 봐봐요. 이 댓덩어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 문제점의 내용물을 보충 설명하자네. 맞죠? 응. 따라서 이걸 보어라 그래요. 자, 이때의 댓 생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어를 이끄는 접속사 댓도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아요. 다만, 이 구어체 또는 회화체, 거기에서는 그냥 상습적으로 생략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아카데믹 라이딩에서는 생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목적어 자리의 접속사 된만 생략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정, 끝.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 30초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성분 파악하고 끝내주세요. 자, 뭘로 쓰였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석도 해보시고. The fact is that we don't have enough money. 해석해봐. 시작.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다. 자, 뭘로 쓰였습니까? 시작. 보어. 그렇죠. 왜? 우리가 충분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의 내용물을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인정? 이때 접속사 때 생략하지 않아요. 그 다음. He said that sharks are endangered species.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어요? 상어들이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한이에요. 상어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한 대상이 뭔디. 말한 대상이 뭔디. 상어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라는 것을 말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대덩어리는 뭐예요? 목적어. 아이고, 잘하네. 좋아요. 이때 뭐 할 수 있다고? 생략 가능. 예, 생략했다고 치고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He said sharks are endangered species. 오케이. 끝. 자, 마지막. That bum who became a teacher surprised me. 어? 처음에 쓰였네. Bum who became a teacher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이었네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Bum who became a teacher surprised me. 라는 것은 나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덩어리는 뭘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주어. 이때의 접속사 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여러분 여기까지. 어때요? 잠시. 자, 여러분들 그럼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이런 또 짤망짤망한 컨텐츠들 또 제가 종종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짝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맡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전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